안녕하세요. 드라마에서 이진경 역을 맡은 배슬기입니다. 네, 7년 만인데요. 아, 7년. 일단 세월이 참 빠르다 느끼고요.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때도 물론 병원물로 촬영을 했었지만 사실 이번이랑은 굉장히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드라마 자체적으로도 분위기가 다르지만 촬영 현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는 옴니버스식이었어서 제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이번에는 같이 배우들과 호흡하는 것도 많아지고 지금 아까 이시영 선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현장 자체가 약간 뭐랄까 에드립 대잔치예요. 서로서로 에드립도 받아주면서 또 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연기도 많이 열어주고 또 그거를 감독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저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또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는 네,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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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